헬로우 팬스 인 타이완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지수씨의 첫인상은 우선 되게 밝고 리딩 현장에서 처음 봤는데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같았고 그리고 되게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리딩 때 처음 봤는데 그때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느낌? 뭔가 모자를 쓰고 와서 그랬네요 맞아요 모자를 쓰고 약간 누굴 쫓아갈 것 같은 그때 누굴 많이 잡았어요 네 맞아요 약간 그 느낌이 되게 강해서 딱 봤을 때 뭔가 되게 강렬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나왔던 작품들을 봤을 때는 뭔가 되게 로맨틱 뭔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많이 보다가 딱 처음 리딩 현장에 오셨을 때 되게 딱 카리스마 있게 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막 오 되게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엔딩인 것 같아요 네 이 드라마 이 작품의 엔딩이고 그게 사실은 둘 다 많이 심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찍은 거였는데 네 그래도 감독님께서 잘 또 많은 스탭분들께서 되게 잘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장면이 참 인상이 깊었고 그 촬영을 실제로 마지막 촬영 날 했어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비행기 네 제가 비행기를 되게 많이 접고 비행기가 어떻게 보면 제 친구처럼 저를 위로도 해주고 뭔가 힘이 돼주는 그런 소품으로 나와서 비행기가 지금 생각하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지수씨를 디즈니 캐릭터에 비유하면 저는 약간 토끼가 떠올라서 주토피아에 나오는 토끼 아니면 네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주디 저도 근데 약간 주디 저요? 약간 주디 느낌이 나는데 토끼? 눈이 되게 이렇게 크셔서 그 주디가 되게 눈이 크거든요 남은 일부 아니고요 저희 둘 다 주디 그래요 둘 다 주디로 팬분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우선 설광아를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기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항상 건강 가장 잘 챙기시고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설광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모습은 물론이고 매주 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